여보세요? 네, 제가 이혜희인데요. 네? 아, 드라마요? 아, 당연히 해야죠. 감사합니다. 내일 저 열심히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얘들아, 나 드라마 캐스팅 됐대. 이제 데뷔하는 거야. 우리 여보세요? 내가 이럴 줄 알았지? 잘할 수 있겠어? 사람들이 막 어설프다고 구박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? 에이, 잘할 수 있겠지? 이렇게 캐스팅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. 그치? 얘가 생각보다 위기에 강해? 아니, 기회에 강한 건가? 약한 게 뭐야? 빈속. 빈속이 약해. 빈속이 왜 죽을라고 하니까. 아, 근데 니네 나 없이 수상하기 좀 힘들겠다. 그래. 좀 허전할 것 같긴 하다. 울. 이제 완전 정 들었네. 정 들었어. 얘네가 또 왜 이래? 왜 안 찌요? 왜 이래? 해, 해, 해. 해, 해, 해. 공포! 해, 해, 해!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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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그런데 왜 이래? 우리 использω니idad 있는데 음park이. 제이티티티티 necess이 pergunta. 아닙니다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. JTBC